부자기에 대한 인용재결과 실효성 확보수단 부자기에 대한 인용재결과 실효성 확보수단 앞에서 거부처분 한번 봤었죠 부자기에 대한 인용재결과 실효성 확보수단 이거는 5급 공채에는 출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입법고시와 변호사 시험은 거부처분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내용은 앞에 내용과 거의 똑같아요 특히 부자기 같은 경우는 쟁송수단은요 의무행시험판밖에 없습니다 주의할 건 거부처분일 때는 거부처분 취소심판과 의무행시험 두 가지가 심판법상 쟁송수단인데 부자기는 의무행시험판밖에 없어요 따라서 의무행시험의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거부 또는 부자기입니다 이때 부자기는 의무행시험판만 가능하고 거부는 의무행시험판뿐만 아니라 취소심판도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하십니다 나머지는 똑같은 구도예요 재처분의무인정여부 그리고 재처분의무가 인정되는데 불행했을 때 직접적 실효성 확보 수단 또는 불행했을 때 간접적 실효성 확보 수단 사실 직접적 수단이 되면 간접적 수단은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